취미가 뭐냐? 또는 어떤 일을 좋아하느냐?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말하기 시험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색다른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라는 건 잘 아시죠? 나에게 있어서, 나에게는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. 블라블라블라 시, 이젠, 헌유콰이 더 시 또는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는,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는 幸福라든지, 콰일러로 바꾸셔도 돼요. 그러면, 띄워라이소, 블라블라 시, 이젠, 한가지, 헌유콰이 더 시 아주 유쾌한 일이다. 위콰이가 발음이 좀 어려우면, 콰일러더 시,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러면, 띄워라이소, 블라블라 시, 이젠, 헌 콰일러 시, 그쵸? 자, 내 취미가 만약에 낚시다. 그러면, 띄워라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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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워라이, 시, 이제 헌 콰일러 시, 또는 헌 위콰이, 시, 이렇게 쓸 수 있겠죠? 즉,我很喜欢去钓鱼 라고 쓰는 문장을 표현을 좀 바꿔보는 거죠. 对我来说,钓鱼是以前很愉快的事,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친구와 이야기하는 게 난 즐겁다 그러면, 对我来说,跟朋友聊天是以前很愉快的事, 또는 시情,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. 나는 음악 듣는 게 좋아. 그중에서 중국 음악이다 그러면, 听中国音乐是以前很愉快的事,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